안녕하세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왼손은 지금 오른손은 기기닥이에요. 이거 연습할거에요. 구궁기기닥 혹은 구궁다기닥 이걸 4번 해볼게요. 구궁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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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연습해요. 이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다키택 공다키택 그 다음에 공다키택 순서를 다키택 키닥을 먼저 치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몇번째 네번째 그러면 1번 더 그렇게 네번째하고 처음에 시작을 구궁으로 안합니다 등으로 해요 등할때도 앞에서 설명 들으셨죠 우리가 처음에 할때는 이렇게 쳤지만 이제는 다는 거의 대부분이 기가 포함된 거에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기덩기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은 아니에요 기덩이라고 기덩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덩기다 등다기다 이렇게 동다기다 그러면 4개 중에 처음에 동다기다 두번째 구궁다기다 세번째도 구궁다기다 네번째 구궁기다 기 구궁기다 다 이렇게 바뀝니다 해볼까요 동다기다 둘 셋 넷 이렇게요 동기기다 봉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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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기다 4분만 연속 쳐볼게요. 4분만 연속 쳐볼게요. 5분만 연속 5분만 연속 5분만 연속 요거 열심히 연습해주세요.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